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과텔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세일정보가 있는데 아마존에서 세일정보 나왔고 클럽모 나왔고 40% 플러스 30% 세일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엔드클로딩 추가 20% 세일정보 나왔습니다. 블랙프라이의 얼리세일정보로 빨리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제품 갤럭시 버즈, 뉴발란스 993, 아이어브에서 세일정보 있고 그 제품 현재 40% 세일하고 있고 다이슨 청소기, 델 노트북까지 세일정보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빠른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코플러스입니다. 현재 제가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와서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원래보다 음질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해볼 사이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카운트다운 세일 시작됐습니다. 지금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세일정보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보는 올 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을 전부 다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아마존 디바이스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아마존 디바이스만 보실 수 있고 아마존 킨들이라든지 문의하신 분들 있었는데 아마존 에코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이런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고 라이트닝 디디디라든지 브랜드 디디라든지 컴퓨터 디디라든지 여러가지 이렇게 정보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신 제품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태블렛이라든지 SSD라든지 게임과 관련된 제품들 이런 제품들 굉장히 많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현재 새로운 고객들에게 50불 기프트카드 구입하시면 15불 크레딧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불 구입하시고 15불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기프트카드 구입하셔가지고 다른 제품 구입하시면 15불 더 추가적으로 세일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이 링크도 들어가서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불 구입하시면 15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푸름 밑에 아래 보면 프로모션 코드 19 기프트카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신 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이런 문구가 나오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판매하고 있지만 양키캔들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양키캔들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9불에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고 13불 11불 이 정도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보시면 제품들 거의 대부분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고 있어서 구입하시고 한국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클럽모나코입니다. 클럽모나코 이전에 세일하는 제품들 추가 40% 플러스 30% 세일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고 세일이 곧 종료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넣으시면 지금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되고 거기서 또 30% 세일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웨터 종류라든지 코트 종류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여성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제품 32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32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곱하기 0.6 하면 40% 세일되고 여기서 곱하기 0.7 하면 134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이 코트 클럽모나코 코트를 134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클럽모나코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제품 130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대략 하나로 따져보더라도 20만원이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클럽모나코 코트를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른 제품도 여러가지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놓치셔서 아쉬워하셨던 데일이나 코트도 현재 아직도 판매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35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140불대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이전에 설명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셨는데 현재 다시 세일 코드가 돌아왔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페이지이고 이 페이지로 반드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링크 찾아보실 수 있고 엔드클로딩 들어가서 다른 어디에도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페이지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할인 코드 드릴 건데 그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20% 할인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만 할인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파타고니아 제품도 세일에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는 파타고니아 제품이 아쉽게도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대략 2만여 개가 넘는 제품을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아디다스 제품도 시작해서 노스페이스, 생노랑도 보이고 생노랑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리복부터 폴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들어가서 전체 페이지를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메종 마르지앨라 레플리카 레플리카 스니커즈 현재 20%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겐조 제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 구입할 수가 있고 몇 맛까지만 모아서 보여드리자면 현재 나이키 나이키 세일하는 제품들만 찾아보십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2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무료배송은 없습니다. 무료배송은 없기 때문에 15,000원 추가하셔가지고 페덱스로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이키 MX720이라든지 98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 나이키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나이키 제품도 여기 있는 거 대부분의 제품들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나이키 쉐르파 자켓 자켓도 현재 11만 8,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 제품도 20%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전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종불페이지가 탐브라운 탐브라운 제품들도 20% 세일 받을 수 있는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 많은 이런 니트 재질의 제품도 있고 가디건이라든지 스카프도 찾아보실 수 있고 셔츠 맨투맨 굉장히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골든구스 골든구스 제품들도 20% 추가 세일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40만원, 30만원대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제품, 기본적인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슈퍼스타 43만원짜리 이런 제품 보시고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디다스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디다스 제품들도 같이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메종 마르지엘라 레플리카 스니커즈 현재 사이즈 6K 사이즈로 6, 7, 8, 9, 10, 10일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 대부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사이즈 계속 문의하셨던 분이 계신데 들어와서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고 얼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로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링크니까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겐조 맨투맨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인데 26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20%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20만원 초반대 정도에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드클로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이트이고 블랙프라이데이의 얼리액세스 그러니까 다른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들어가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가서 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드신 제품 미리 구입하시면 좋은 쇼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 삼성 갤럭시 버즈 제품이고 메뉴팩처 리퍼된 제품입니다. 현재 46%는 할인된 70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바이에서 이베이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베스트바이에서 이베이를 통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베이에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입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마이크로서피스 노트북 제품들 모아서 현재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애플 제품들도 보이고 HP 제품들도 보이는데 최대 60% 정도 세일하는 제품들을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서피스 터치스크린 랩탑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48% 세일된 589불에 구입하실 수 있고 이 제품은 i7 제품인데 이 제품도 689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보시면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 서비스 프로 제품도 보이고 HP 랩탑도 보이고 맥북 에어 제품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노트북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하는 제품들이 세일하는 노트북이 무려 140여가지 정도 돼서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베이 사이트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송된지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품들이 200불이 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 뉴발란스 993 제품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조신의 뉴발란스보다 더 저렴한 111불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해주는데 23불 정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며칠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할인인데 미리 블랙프라이드 프리 블랙프라이드 세일 현재 진행하고 있고 모든 제품들 11%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6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되고 할인코드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코드 넣으시면 11%가 할인되고 그 다음에 제 추천인코드 있습니다. 추천인코드 넣으시면 11% 할인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11불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할인 11불 할인 두 개 다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사이트이고 25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어브는 전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시면 여러가지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비타민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이렇게 누르면 유산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구입하신 남국 크릴오일도 여기서 판매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도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어브 직구하는 방법도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팩토리 언락된 제품이라서 한국에서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지금 보여드리면 256기가짜리 제품인데 갤럭시 버즈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7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이 1000불 정도 되는 제품인데 갤럭시 버즈 끼워서 750불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제품은 아니고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전자책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아마존에서 나온 킨들 제품입니다. 33% 세일된 60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특별하게 문의해 주신 분이 있어서 세일 정보를 제가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루이자비아 로마입니다. 루이자비아 로마 현재 별표가 없는 제품들 정상가 제품들 중에 별표 표시가 없는 제품들은 40%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15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사이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제품 40% 정도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색상 뿐만 아니라 이 색상도 있고 다른 색상들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데이브레이크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루이자비아루마 명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니까 다른 제품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별표 쳐져있는 제품들이 있죠. 그런 거 제외하고 이런 제품은 별표가 없는 제품이고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40%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할인코드 아래쪽에 들을 테니까 클릭해서 보시고 별표 없는 제품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 찾으시면 40%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델 노트북 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 라티튜드 제품이고 7280 제품 12.5인치짜리 제품인데 i7 제품이고 8기가 램 512기가 ssd 들어간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품 리퍼 제품이긴 하지만 원래 가격 1200불인데 530불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배대지 이용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제품인 델 라티튜드 마찬가지고 7250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60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가격 600불 정도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퍼 제품이고 델 노트북 구입하시려고 둘러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 제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슨 청소기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다이슨 V10 모터헤드 제품이고 리퍼된 제품인데 가격 여태까지 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250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추가 25% 세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추가 세일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재고가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재고 없으면 구입을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구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불에 판매하고 있고 2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250불 곱하기 관부가세 18% 붙습니다. 1.18 해서 보시면 295불에 구입을 하시는 거고 배송 대행기 비용 대략 30불 정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325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325불 이렇게 검색을 하면 38만원 40만원 안쪽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V7 제품도 리퍼 제품인데 모터헤드 제품이고 1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200불 안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80불 정도 그러니까 배드집 이용 30불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불 계산해보면 21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V7 제품 21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10과 마찬가지로 추후에 추가적인 하리코드가 나와서 여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재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면 하셔가지고 구입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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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